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여기 자전거 아닌데? 옆인데? 그렇게 안 배기지 배기겠네 가자 뒤로 걸어야지 남자는 또 가자 가봐요 난 내려갈게 아 그거 택시값 그거야? 이 형 진단해 오늘 아파트 가네 왜? 못해 택시값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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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다? 뱀이 왜? 왜 안나온다고 생각하지? 멀찌 안 되잖아 멀찌 안 되잖아 멀찌 안 되잖아 드네 택시값 멈춘 icia 택시값 아 진짜 세계를 찾았다 첫번째, 해물다 한 번에 도착한 다른 곳 한 번에 도착해 한 번에 도착해 그럼 어디있어? 진짜 쉬는 중 한 번에 도착하니 내가 도착해 아름다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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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